안녕하세요. 여기는 송일정 마당입니다. 여기 현재 죽도공원이기도 합니다.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비오는데 제가 지금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비만 오면 열어됩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부터 저 발을 단디 보십시오. 저 발을 단디 보십시오. 여기는 지금 벤시 있는 곳입니다. 의자 있고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벤치 있는 곳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. 벤치 있는 곳을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. 여기가 송일정 또 다른데로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. 여기에도 이렇게 벤치가 있습니다. 여기에도 이렇게 벤치가 있습니다. 제가 여기로 이렇게 공원에 죽도공원에 이렇게 근무를 한 적은 한 10년 이상 됩니다. 30년 정도 되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하러 오면 비가 오고 일하면 비가 오면 이 안에 전부 다 제가 장화를 못 싣고 올라올 정도로 다 버리면서 일을 한 적도 많습니다. 지금 현재는 물이 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비가 많이 오고 물길이 빠져나가는 데가 없습니다. 물길이 없습니다. 해운대 9층에서는 이걸 빨리 물길을 좀 해 주시면은 물길을 다른데로 돌려야 됩니다. 물길을 다른데로 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은 저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